야! 저 밥도 미십니다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울퉁불퉁 양파는 먹기 싫어! 싫어! 이거 알아보면 돼? 몰라! 이거 뽀로로에 나오는 노래인데 이게 채소 노래거든 채소 노래? 응! 그래가지고 오늘 해볼 게임은 채소 타워 오브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답이 1층에 있어! 잘해! 채소 타워는 있는데 왜 최대 타워는 없어? 진짜 노재리다! 자루 잠깐 멈춰봐! 똥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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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아! 어우 나 방금 전에 우리 동굴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벌써 오는 줄 알았어! 투리번 투리번 사람이 생겼네! 어 누가 들어.. 어? 틈이 불러! 미십니다! 아! 뭐야! 어! 어! 미십니다가 꽤 짧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얼마큼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얄팍하게 믿으라는 것 같은데? 요만큼으로만 가자! 우리 얄팍하게 얄팍한 심정으로다가 요만큼만 가가지고 이렇게 점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얄팍하게 믿자 이 제작자로 우리 이제! 알았어! 너무 깊이 믿지마! 응 알았어요 자루씨! 호이! 좋아! 답보지 않게 조심해서 가자! 우와 야 이거 양파 주스냐 설마 양파즙? 아 양파즙 싫어! 왜 건강할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먹진 않을 거야 양파즙 먹으면은 양파 냄새 제대로 날 것 같아 그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야 너무 역한데? 양파가 맛은 있는데 홍당! draa 홍당! 자G 그 위에 밟아야 되네 어! 키파트 같이 생각 ninja 밟았어야 됐어 완전 낚시 당했구요! 허? 이 정도ulan 우릴 속일순 없지 첫갔는데? 야 이제 앞으로 속지 말자 이렇게 딱 territor 나왔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제? 요렇게 요렇게 어떤.. 야 뒤에 양파있다 동글동글 양파다! 동글동글 양파는 먹기 싫어 맞다 동글동글이다 우충무충은 피망인 것 같아 맥겠을든 자랑장에 다 파와 버렸다 어어어 아 봤어 근데 누가 봐도 당근이지? 누가 봐도 당근이라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 당근 맛있게 생겼어 나 싫어 당근 내가 당근을 안 좋아해가지고 시력이 나쁜가? 어? 그런가봐 난 당근 좋아 당근을 잘 먹.. 어 진짜? 하지만 익은 당근은 싫어 생당근만 그니까 그게 신기하지 원래 생당근이 더 그거랬어 야채는 생이 좋다 그랬거든 건강이 좋다고 익으면은 영양소가 파괴된대 어 내가 알기로 이거야 더 좋다 그랬는데 뭐라? 반대로 하긴다 아닌가? 어 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니까 익혀먹을 사람들은 익혀먹고 안 익혀먹을 사람들은 안 익혀먹고 양자택일 그래 아악 그걸 낚이냐 나 뭐 낚였어? 여기 당근주스 있다 꼴바마 나 당근주스는 괜찮을 것 같아 맛있겠다 나도 당근주스 먹어보진 않았지만 괜찮았거든? 당근주스는 뭔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어렸을 때는 근데 이런 당근주스 이런 거 되게 싫어했다 왜? 이름만 들어도 돼 그럼 나 어릴 때는 다 싫지 와 또 봤어 아아아아아아 마탱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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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한 거 봤잖아 뭐? 토마토랑 위에는 토마토가 자라는데 아래 뿌리에는 감자가 자란다? 왜? 합쳐진 거 같은데? 어 합쳐진 거 어 미십니다인가? 어디로? 오! 미십니다 오! 미십니다인데 왜 중간에 점프는 시키냐? 중간중간 점프해야 돼 미십니다 뭐야 이게 이게 믿었다 바랐다 믿었다 바랐다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한 명씩 그 앞에 서있어줘야겠네 미안해 나 왔는데 뭐야 절제 봤어? 그냥 감으로 점프하면서 왔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고 맞추자 맞추자 야 맞추자 맞추자 나 안 봤어 나 안 봤거든 누나도 안 봤거든 누나도 안 봤거든 노란색깔 채소가 있어? 레몬? 아이고 과일인가? 오 라임? 오 아보카도? 노란색깔 노란색깔 키위? 키위가 근데 최소야 과일 아니야? 과일이지 않을까? 지금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거 같지만요 아 옥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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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아 옥수수 인정인정 옥수수 깜짝이야 예스 예스 솔직히 이 정도로 못 맞춘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지 맞추보지 이게 오른쪽에 살짝 글씨가 보였지만 자루 눈은 여기 이렇게 자루 캐릭터에만 가있었거든요 여기 캠이 켜져있으니까 이건 인증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눈알이 안 굴러갔잖아 꼴밤이도 글씨가 나오긴 했는데 보진 않았어 눈알이 안 굴러갔기 때문에 요거는 오키오키 다음 것도 조심하자 이제 이거 그러면 옥수수, 주스 나오나 또? 솔직히 옥수수 못 맞... 그린보고 맞췄으면 못 맞춘 건데? 알았어 옥수수 맞춘 걸로 할게 아 나 보진 않다 나 봐버렸어 나 알 거 같아 알로에 야 지레 지레 아니 덧덧 지덧 알로에 알로에 너 진짜 알로에야? 아니야 너 실망하겠다 저 채소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이미 저거 보고 나왔는데 못 맞추면 끝난 거지 옥수수랑 똑같은 맥락이야 오이 오이 끝났어 끝났어 이미 이것도 못 맞춘 거야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맞출 수 있는 채소 없지 않냐 하하하하 응 잘 봐도 돼 위에 뭔가 살짝 보인 것 같지만 자루 눈은 안 골로 갔거든요 눈동자를 보면 난 결백해 눈동자를 상대해보세요 결국 안 봤어요 자루 지금 캐릭터 보느라 바빠 나도 바쁜 사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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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볼게요 야 이거 이거 벗어 다니냐 야 너무 야 이거 솔직히 이거 맞은 걸로 해줘야 돼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미가 빨리 나왔어 이렇게 저기 오이들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에 이렇게 빨리 나오버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깔 이렇게 노란색깔 있으면 이게 이 버섯인지 어떻게 나왔냐 이거 마이크래프트지 이거 독버섯 아니야 독버섯 실제로 저렇게 빨간 버섯 먹으면 독버섯으로 죽어요 아 맞췄다 잡아버렸다 이게 뭐야 아 채소들 뭐 하는 거 같은데 어? 이 사람은 누구야? 다와가 어디서 좀 해? 다와가 귀여워 야 너 밟냐? 여러분 조그만게 밟말이야 빛처럼 골밤이가 이렇게 제작자 밟아요 조그만게 밟말해야 되나? 조그만게 밟말했어? 야 이거 어디야? 밀쉽 야 혹시 몰라 또 밑다 말다 밑다 말 아악! 와 제작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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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작자 진짜 이 전화로 진짜 완전 너무하는데 건반 더 트컴해가지고 야 한번 밟꼬아 저거 아주 건반 좋아 예스 계속 점프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계속 점프하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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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제작자 미워 아주 그냥 저거를 어 저렇게 투명하게 아예 투명하게 해놓는게 어디있어요 저렇게 사이를 구멍을 서서 떨어놓고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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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이에 하는거야 오 진짜 너무 어렵게 진짜 버섯시다 여기 진짜TT 맛있는 버섯 야? 냠냠냠 냠냠냠 야 독버섯이야 너 이제 설사한다 너 또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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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또 간다 너 야 천천히 멈춰 조심해 그러니까 야 족박도 미쉽니다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뭐냐? 설마 야 이게 뭐야 꿀밤이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요? 야 미쉽니다 너 아니었어요 꿀밤이 보니까 미쉽니다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채소타워 한 번 해봤는데요 제작자분이 자꾸 만들었다 말았다 만들었다 말았다 그랬나봐 미쉽니다는 중간중간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지 않나 위에는 사다리가 말이야 하나가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하지 않나 저기 또가있다 저기 또가있다 가봐 가봐 너 빨리 뛰었어? 어머 나 가까이 뛰긴 했어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